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혼자 버려 날 잊고 뭐 했었는지 그렇게도 쉽게 굉장히 좋은 날 Oh baby 이 노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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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들 시간이 정보화 표세 정보화 표세 야 희철이 자뻑수준이 장난 아니라며 어떻게 같이 있었냐 말도 막 그리고 얘가 살을 빼기 싫어서 안 뺐겠냐? 아무튼 잘 됐어 우리도 신입봉 뽑아야 되는데 잘 왔어 잘 왔어 그치? 야 질리는데 딴 거 없냐? 오늘 보러 나에게 데려다니는 없다 짜증나 어떻게 하면 그 자식을 잘 괴롭혔다고 소문이 날까? 그 자식이라니? 누구? 또 누가 너 쳐다봤냐? 야 이제 그 버릇 좀 고쳐라 야 너 아직 그 얘기 못 들었구나? 그러면 지니는 어떻게 되는 거야? 네가 서열이라서 지니랑 정원호를 한 건데 서열이 바뀌면 이투광자랑 지니랑 왜 이렇게? 야 자꾸 사람 염장 지를래?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내가 지니한테 드린 공이 다 헛것이 되게 생겼단 말이야 아 맨날 나한테만 그래 하긴 지 밖에 모르는 네가 어떻게 하겠냐?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? 사랑했잖아 우리 함께 한 많은 날 동안 함께 아파했잖아 서로의 일인 줄도 모르고 너 어딨는 거니? 나의 목소리 들리지 않니? 아픈 내 심장이 너를 찾는다 너를 품은다 미치도록 가슴이 눈물이 또 너의 기억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또 내 가슴에 흘러내린다 울어도 울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따라 오늘 도움이 내 가슴을 오늘도 빈 내 가슴을 고쳐오신다 좋아했잖아 작은 내 미소에 웃어주잖아 함께 울었었잖아 나의 눈물에 아파했잖아 지금 어딨는 거니? 지금 어딨는 거니? 지친 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